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를 구약 성경은 왕으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6절,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죄에 들여서 순종하면, 죄의 욕심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그 구원받아야 될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원래 육체는 없으시고 영으로만 삼위일체 안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면서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현 삶에만 집중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이 평생 죽음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종로로 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그 마귀를 따라 살았다.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성경에서 해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액을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탈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원래 속해 있던 인간들을 강탈해서 자기의 소유를 삼고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강한 자인 마귀를 묶으셨습니다. 결박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골로세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 이 무력화는 영어선경에 disarmed, 무장해제를 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해방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종들, 노예들이었는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력들을 다 회파하시고 정복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으로 죄의 삭순 사망이다라는 그 죄의 요구를 완성해 주셨고 또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생명으로 끊어버리셨고 또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참소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에는 마귀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고 예수가 패배자인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직의식이 시작된 순간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방된 표시이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꾸준히 예언하였고 신약성경은 그것을 확증해 주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씨앗 중에 육체적인 자손 중에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왕 메시야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 인간 왕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오늘 읽은 본문 10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비가 되었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10편 2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3회하 7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일까요? 물론 솔로몬은 다윗왕의 후손이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도 메시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죠. 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이 정사가 가벌먼,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지니신 자가 태어났는데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통치자가 오셨는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통치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아버지는 기원이란 뜻입니다. 오리진이란 뜻입니다. 영원부터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통치자가 오므로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평강, 진짜 평화. 늘 인간 사회에서 얘기는 하는데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진정한 평화를 이 한 악의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으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분의 인성 말고 신성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무궁하게,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 31절, 33절에 보면 이제 가브레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 Jesus의 뜻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는 일은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얻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사무엘 하부의 예언이 되어 있었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한 왕이 나올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사에게 똑같은 예언을 주셨고 이제 천사가 와서 부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왕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실현할 그리고 억눌린 자 그에게 자유를 줄 진정한 왕이 오는데 그가 바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의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서 첫 설교를 하실 때 택하신 본문이 뭐였죠? 이사야서 61장 1절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기름부음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 중에 한 사역이 왕의 사역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왕의 사역을 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악재받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10편 2편에 있는 본문은 바로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우리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배경으로 오늘 10편 2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잘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1절 2절이 어디에 인용된 줄 아십니까?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4장 25절과 27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가 막 전파되니까 성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협박하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모아두고 이제 이 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세상의 군항들이 나섰죠 빌라도, 헤롯 서로 원수지가 아니었는데도 이 여호와의 기름부은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자신들의 참된 왕인데 자신들의 참된 왕을 없애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건데도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자신들을 얽매이는 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박을 끊어버리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의 왕권을 부인하자 우리가 왕이 되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자신들의 왕권이, 로마 제국의 왕권이, 헤롯 대왕의 왕권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고 죄인들의 삶입니다 장세기 3장 1절과 5절에도 보면 마귀가 와서 아단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통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아단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그들을 옥죄는 어떤 속박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끊어버리면 더 자유롭게 되고 이것을 끊어버리면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음을 받아들여서 범죄한 것이 바로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요 이제 장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는 제가 올해 이 교회에 와서 3월에 설교할 때 그때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 잘 못하실 거예요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려고 고대에는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느냐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 그랬죠? 왕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조각들을 새겨놓고서 이 땅은 이 조각의 형상의 임자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조각의 형상의 주인의 말을 들읍고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왕의 형상을 닮은 조각상들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죠?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라 그런 통치의 명령을 주셨는데 아뿔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박탈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당가하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죽음과 마귀의 노예가 된 장신의 사랑하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력을 대표하는 왕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 실패가 있고 범죄함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간의 평강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10편의 왕은 이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의 문제로부터도 해방받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왕권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우수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시리로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족들은 그를 못 받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우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수십니다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배격하는 그런 반항이 하나님의 통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말씀이지만 자기를 넘어서서 자기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맥에 보면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면서 인용한 거거든요 10편 2편을 바울이 읽으면서 그 전에는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전에도 10편 2편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0편 2편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한 내 아들이 누구인가 다윗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왕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권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마개 권세를 멸하기 전에도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왕권은 그분의 중보자로서의 왕권이 있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두 편을 화해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띄고 이 땅에 오셨는데 중보자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위치에서 종의 역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명을 성취해야 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성을 지니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그 원래부터 그분이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던 왕권을 우주 가운데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 표실 시간 없지만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분이 신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성을 가지셨거든요 인간성을 가지셨거든요 인간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성령님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입증해주는 증거해주는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메시아이신 왕인 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가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면서 이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라고 선포한 바로 이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왕으로의 지구의식 하나님으로는 원래부터 왕이었지만 이제 중보자로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등극식, 지구의식을 7절, 8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왕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9절에 있는 말씀은 아까 읽었던 오늘 또 잠시 봐야 될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왕의 통치력은요 완전한데 그 통치의 범위가 세상 끝까지입니다 비록 다윗의 자선으로 왔지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다윗의 왕으로 왔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상명령을 부여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중보자로서 받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서도 원래 자기 건데 새로운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완성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통치는 교회에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방나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왕댐을 거역하는 불신자들의 세계에도 자신의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이 전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모슬림 국가, 힌두교 국가, 아니 미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지 그날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데 바로 그 왕권을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시며 얼마나 강하게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저항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마치 질그릇을 철태로 깨트리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대항하는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통치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왕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참된 왕 세상을 다스리시며 철장으로 질그릇게듯이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일시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이분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은 고대의 왕의 손이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왕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길에서 망한다는 것은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언제라도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이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복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말 개혁개정은 여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들에는 그리고 히브리오에는 그에게 그는 여기서 왕의 메시아이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죽음의 그 가시로부터 찔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통치력을 행사하시고 계시고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옥사님 그렇다면 왜 단번에 철장으로 깨트리시듯이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없애버리시고 그냥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왜 아직도 이렇게 10편, 2편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와 해록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야 되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과 효력의 나타남이 아직 충만하게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아님이라고 설명합니다 already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지만 not yet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게 되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벌써 하늘 오른편에 앉히셨고요 모든 통치와 원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력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지금은 아닌데 그러나 그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육체의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게 되는 이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 그 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망 자체가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날 그때는 사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이제 음부가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사망 자체도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망이 우리에게 오긴 하지만 사망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망이 임하여서 이 육체는 죽게 되는 그러한 중간 지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부활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죄와 죽음과 악한 마귀와 대면하고 대결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승리는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프랑스의 해변 노르만디에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노르만디 작전을 디데이라고 부릅니다 1944년 6월 4일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허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독일군은 1644년 6월 4일 노르만디 작전에 패배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패배하고 1년 뒤에 65년, 1945년에 이제 결국 공식적으로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날을 우리가 V-Day, Victory라고 해서 V-Day라고 부르고요 노르만디에 상륙한 이 작전을 D-Day, 이제 이건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D-Da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V-Day,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서류상의 승리는 사실 D-Day, 1년 전에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난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자체가 사라지고 마귀가 음부에 들어가는 이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서 이미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선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머리가 깨진 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배를 당한 마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대항해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결정적인 공격을 예수 크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승리를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도 이 뱀의 사탄의 세력들이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D-Day에 승리했지만 연합군들이 D-Day 최종적인 공식적인 승리가 선언될 때까지 잔당들을 소탕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남아있는 어떤 영적인 전투를 전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미 우리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나 자신을 패배자로 나 자신을 다시 죄의 종으로 이렇게 행세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로 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결정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참여함으로써 이미 패배한 마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쫓아내고 또 크리스도의 승리의 맛을 경험해야 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로 2장 오늘 읽은 말씀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교회의 직분자들, 은사자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자도 있겠죠? 패배하는 사람도 있겠죠? 패배하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패배자이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한 사람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단수지만 원어 성경에는 다 복수입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이 두아들이 학교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준 모든 편지에 다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상급은 무엇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중생함으로 받아들인 예수를 왕으로 모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약속된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의 교회에 서문학교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의하면 지옥의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만 받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또 사대교회에도 보시면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칭찬과 열매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지워지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핵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불변의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이지 너희 중에 개중에는 생명체계에 기록되었다가 성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놈은 안 되겠는데 넌 취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행위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를 생명체계에서 지우지는 아니하십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육해 주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이기셨고 예수님은 일평생 계속 이기셨어요 마귀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계속 이기셨어요 환란의 유혹, 타협의 유혹,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유혹을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왜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왕권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영적인 공식적인 타이틀을 은혜로 받기는 했는데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죠?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는데 때로는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하고 또 서문하참, 서문하교회하고 라우디아교회 이 교회 빼고는 다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기는 자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켜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끝까지 지켜요 잠깐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에 자신을 다시 맡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라 원래 이 권세는 누구에게 속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또 은혜를 주셨는데 자신의 왕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우리가 그 왕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줄이니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헬라어에서 새벽별은 비너스예요 이 비너스는 로마 군대에서는 승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전쟁 나갈 때 비너스를 이런 깃발 같은 데다가 새겨서 나갔거든요 승리의 신 세상은 자기들의 승리의 신이 있지만 교회에게 있는 단 유일한 승리의 하나님 승리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교회는 승리를 경험하고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백전 백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행할 수 있게 될까요?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개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미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심하세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NIB 같은 성경에는 Does not continue to sin?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ESB 같은 경우에는 Does not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를 정복하신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라도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지으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죄를 정복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집행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는 데에 쏟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구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의 손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실천하시는 것에 그리고 우리의 발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보금 증거하는 것으로 향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말하는 예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여기 교회의 여러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교회의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라고 그런 권위를 주셨지만 그러나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실 교회의 누구들이죠? 통치자들입니다 교회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모든 회중이 모여서 단임 계좌를 모시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하나의 작은 모양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왕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 나라의 통치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은 처음부터 모든 것에 자기의 통치력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통치력을 성도들이 행사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마땅하겠지만 항상 다수결의 결정이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트월스에 가시면 150년 된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150년 된 침례교회는 수많은 교단의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그 교회는 회중 투표를 통해서 동성애를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경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로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또 알칸사에는 어떤 미국 교회는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성경적인 것이다 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보편구원론을 믿는 사람들로서 존재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들이 다수가 내렸다고 해서 항상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반영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이 결정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증하는 작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했었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해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 교회의 결정들을 직분자를 뽑을 때도 교회의 행사를 결정할 때에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교회의 헌법을 바꿀 때에도 이 조항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왕의 통치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형제 자매를 권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신 것이 재판을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또 바울이 교회에게 범죄한 형제 퇴계하지 않는 형제에게 권면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석에서 함께 심판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 그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위치를 어떤 위치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왕이고 너희가 이 세상의 재판관이고 주님이 제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너희고 천사들도 너희가 심판할 터인데 여기서 천사는 의로운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들 마귀의 무리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최종 결정을 다 내린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세상도 심판하고 악한 천사도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판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심판이 가하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너희의 신분이 이렇게 위대한데 어찌하여 너희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려고 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야 너희가 차라리 손해를 입어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판단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왕들이고 심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왕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해주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왕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범 1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요 원래 발은 노예들도 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서로의 발도 씻어주지 않았지만 누구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죠?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왕이신 그분은 누구의 발을 씻겨줬죠? 죄인들인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왕이신 그분이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 크리스도는 단순히 한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고 창조주의시고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종이 되셔서 섬겨주셨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왕권을 집행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왕권을 주장하는 자세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나를 들여 섬겨주는 그 자세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를 닮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연합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권을 집행하시고 확장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오니 이기는 자들답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봉사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흥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당할 때 환란이 닥쳐올 때 소심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